안녕하세요. 미녀기야 놀이자입니다. 자 이제 비밀기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. 짜잔 이제 이 기지에 대해 소개를 해줄 건데요. 여기는 침대고요. 누워봐요 한번 그리고 여기는 트랍플리 야 그리고 여기서 밑에는 미녀기지 이쪽 안으로 들어가 봐요 한번 짧아서 쌓고 놀아요 네 잠깐만요 들어가보세요 미녀기씨 어잉? 뒷문으로 들어갔네요 이 앞문으로 들어가는게 좀 힘들긴 하죠 이쪽으로 봅시다 오 그렇습니다. 이때 이불로 이렇게 슬쩍 가려주면 감쪽 같죠 어디를 봐도 소리만 안 나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쪽이 사실 책상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진정한 비밀공간인데요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으로 스윽 이렇게 치우고 저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서 뭉크리고 운용공간을 이 불로 이렇게 막아주면 감사합니다.